안녕하세요 새참입니다. 오늘은 볼보 덤프차 새차하러 매장으로 입구하셨네요. 중고차를 사오셨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실내 클리닝 한 다음에 냄새 작업까지 싹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새차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천장에 약품을 살짝 뿌려보니까 니코틴이 줄줄 흘러네요. 땀도 흘렀는데 니코틴도 많이 흘러네요. 볼보 덤프차 새차를 시작해봐야겠네요. 엄청 덥네요 오늘도